한 알파벳에 레이저를 비췄을 때 그 빛이 동일한 알파벳에 도달하려면 거울은 어디에 설치돼야 할까? 각 행과 열에는 두 개의 거울만 설치 가능하고 거울은 양면이다. 양면이에요, 양면. 레이저를 비췄을 때 그 빛이 동일한 알파벳에 도달하려면 거울은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? 한 번만 다시 설명해. 문제를 이장훈이 설명해줄 거예요. 아, 네.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. 싫어, 내가 할 거야. 저 정말 간단한 설명이 있거든요. 네, 네. 뭐 해 봐. 그냥. 간단한데 왜 일어나? 그냥 이 말씀 아니죠? 거울을 이렇게 두면 반사, 반사, 반사 되세요. 오케이? 정확하죠? 아유, 담백해라. 아유, 좋아. 아유, 담백해. 그게 칸, 줄별로 두 개씩. 그래, 그래. 가로, 세로 줄별로 두 개씩. 줄별로. 더 담백해. 가로, 세로 두 개씩. 그런 차이다. 잘했어. 감사합니다. 해 볼만 해, 해 볼만 해. 네,도 담백해. 다닙에는. 너희들 담백해. 엇.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요? 응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요? 정답 정답 뭐야? 타일러 정답 뭐야? 타일러 반칙이야 도핑 아니야? 말이 안 돼 10초 드리겠습니다 저 몰라요 타일러 도전 진짜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지? 그러니까 이게 한 개를 일단 알아둬야 되죠 행, 열, 이게 그냥 두 개씩 그쵸? 네 그거 넣으면 안 되죠 간단한 거 하나 있죠? 그게 A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B도 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I는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하고 I가 되고 이렇게 해보고 J가 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랑 이렇게랑 양면이라는 걸 사용했나? 양면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쏟는 거지?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망설였다가 이렇게 땡땡 이렇게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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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해 봐 F F요? 땡땡 땡 땡 진짜 또 C C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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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 D D 정답 유출된 거 아니야? 이걸 이렇게 빨리 안 나?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들 설명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미 이렇게 이렇게 두면 해 어 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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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아우 간단해 아우 담백해라 아우 좋아 아우 담백해 A가 그렇게 간다는 걸 이제 봤으니까 근데 사실은 A가 싸워 싸워 A가 이렇게 해도 A가 갈 수 있잖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제일 간단하고 아우 형이 선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풀이법은 아름다운 풀이법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형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풀이법은 아우 아우 이게 카일로가 장난 아니네 네 오늘 아직 하드키리 한다 하드키리 담궈버리네요 형 네 굿잡 아우 아우 카일로 야 장난 아니다 아 아우